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임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제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디서나 무서부제하시고 편제하신 하나님의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제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권적으로, 또한 초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임제하심인 것입니다. 그 임제하심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 말하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3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는 presence, 바로 하나님의 현연하신다는 그 말인데 그 presence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9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presence of God이란 그 단어는 총 37번이나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임제하심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하는 곳 전서 3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있다.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제하신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떠한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2장 15절에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로 하나님의 임제하신 곳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제는 하나님의 현연입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에게 임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그에게 임제하셨다. 그 말은 이 권능이란 그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Hand of God 이렇게 킹 제임스라든지 루터 번역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 바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제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제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움직여서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누구인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뼈들이에요. 바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이 쫙 깔려있는 걸 보고 번뜩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6.25 전쟁 때 참 백병전을 통해서 수많은 아군과 적군이 그 DMZ 그쪽에 얼마나 많은 국군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국군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뼈를 간별하는 그래서 뼈를 다 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지만 그러나 적군의 그러한 폭격과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군이 그냥 전멸한 거예요. 전멸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멸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대변하라. 대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대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 담아라는 그 뜻인데 그 담아라는 그 뜻은 예언하라. 프로페사이즈 영어로는 독일말로는 viceagen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주의 종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에 주신 말씀을 대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로이 제 생각대로 제 철학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듣고 그것을 제 전 인격의 감동으로 받아 적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대연하는 것입니다. 그 대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마른 뼈다귀 죽은 뼈다귀처럼 널려 있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다스린다 이 말은 말입니다. 주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자심이 말씀을 전파할 때 나타난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예수겔서 37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자실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안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의 부활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온 산이 진동하고 정말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덤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성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에루살렘 성에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회당장 딸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자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신령한 부활입니다. 대살렘과 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바로 공중들림 받은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의 제리 마실 때에 무덤을 박차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부활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하느냐 이러한 두 갈래끼리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자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최후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들에게는 정말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자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심 그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자심을 직접 몇 번 여러 차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하면 이것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역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임자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자심이 임하였을 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두 번 세 번 엘리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지만 엘리 선지자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는 깜짝 놀랄만한 그 말씀이 임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옆을 말씀을 향하여 들어간 게 몸을 돌이켜볼 정도의 몸이 흔들리는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개는 경고의 때예요. 대개는 하나님께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량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이 종의 입술과 혀와 성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베레와 사람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약물이들 주의 약물이들 예수님은 선한 먹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치시는 약물이들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약물이가 아닌 데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말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TV에서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PD가 말해야 어떻게 해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따르나 이리 오너라 하면 풀을 뜯다가도 그냥 그대로 모여요. 중재하고 그래서 그 PD가 똑같이 음성을 흉내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옷을 빌려 입고 똑같은 음성으로 흉내를 내서 이리 오너라 했지만 신청도 안 한대요. 신청은 왜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집니까? 물론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미혹돼서 빠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종은 아무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가 꽉 차있다.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듣고 있다. 이것을 저는 영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격동하고 성령의 감동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의 무리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하의 생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속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결 선지자를 통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야 내 말대로 너희는 대연하라 뼈와 뼈끼리 붙어라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라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자심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신은 생기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생기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 라흐 이것은 같은 단어로서 헬라흐 신약 성경에는 포니우마 이렇게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르하흐 숨을 불어넣으니까 바람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바로 르하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할 때 바로 포니우마 르하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지하심에는 생기가 역사하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살리는 역사 바로 성령 하나님 제3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임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호한과 육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지하심은 오늘 예수결선서 37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 할 때 소리가 소리가 났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생각에 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삐그닥 삐그닥 이상한 소리가 났을 것 같아 바람 소리도 났을 것 같고 움직인다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다라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그 뼈가 새롭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뼈에 있는 골수도 다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는 피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 속에는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뼈 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뼈가 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골수가 새롭게 된다 생명이 채워진다 피가 만들어진다 관절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흙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 말만 딱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단순하게 흙으로만 딱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이 다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뼈대를 먼저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뼈 속에 골수를 채워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뼈를 만든 후에 뼈와 뼈끼리 맞는 인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슈머노이드를 만들 때 그냥 껍질만 딱 만들어 속에 흙을 채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뼈를 먼저 만들고 뼈 관절을 만들고 모든 혈관과 이러한 움직이는 인대를 만들고 뇌 구조를 거기다 딱 해놓으면 인간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에스겔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뼈와 뼈끼리 연결이 되고 인대가 만들어지고 힘줄이 만들어지고 살이 채워지고 또한 가죽을 덮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피부터 썩어지는 뼈부터 죽는 거예요 뼈부터 그리고 나서 인대도 끊어지고 힘줄도 사가지고 나중에는 가죽까지 싹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생명에는 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지하심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뼈를 경곡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건강이에요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뼈가 마른다는 건 골수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사라지면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격을 재생되지 않습니다 면역기능 화이트 브라셀 일환 백혈구도 사라집니다 혈액을 응고하는 응고 팩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뼈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뼈와 뼈끼리 잘 맞춰지게 돼 그 속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자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흩어진 뼈에 인대가 생긴 거예요 인대 여러분 인대라는 건 뭡니까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대가 손상이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뼈가 우리가 설 수 있는 구동기관을 현상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회사에 나가는 것도 인대가 우리의 뼈를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우리의 뼈에 인대가 생겨서 사람의 모양의 골격을 형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 말할 때 뼈가 붙어라 힘줄이 생겨라 인대가 생겨라 이렇게 말씀을 대연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생기가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골격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앉은 거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들이로 들어갈 때 그 거린을 보고 나를 주목하라 그러자 그 거린이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이렇게 바라보거늘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하며 손목을 잡아 일으키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사의 누가가 그 의사로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건 바로 인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면서 안준뱅이 된 그자가 어떻게 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끊어져서 어떻게 힘줄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근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며 베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그 안준뱅이 거린에게 들어갈 때에 바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발에 인대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겼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여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허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한 발목이 치유되는 거예요 발목의 인대와 모든 힘줄이 제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의 척추의 모든 힘줄과 신경이 제 위치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을 새롭게 하고 뼈와 인대를 새롭게 하고 힘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자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과 발목과 여러분의 허리와 여러분의 어깨와 관절과 근육과 인대와 힘줄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망가져서 마음의 인대가 끊어지고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이 임자심의 역사심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인대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에서 결박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 이제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야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던 새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로 해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 바로 인대와 힘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이 생겨 살이 그리고 그 살이 생겨서 근육이 생겨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 저는 이거 실제로 여러분 경험한 적이 부축을 받고 걷지를 못해 그래서 두 사람이 부축을 하고 겨우 집회 참석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한 후에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대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언젠가는 저 부산에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업고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걷지를 못하고 완전히 뼈만 남았어 뼈만 먹지를 못해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꽉 막혀버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 저 목사님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믿음이 그리고 나서 그냥 밤차를 타고 그냥 그대로 아침 주일 예배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지 그냥 그 눈이 그냥 아주 그냥 초롱초롱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교제 시간에 아 남편에게 저 물 좀 먹고 싶어요 이 물을 마시는 물이 꾹꾹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그냥 기절 초풍을 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밥도 좀 주세요 밥도 먹을래요 이 밥도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는 오늘 또 저녁 오후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데 그냥 걸어갈래요 엎여서 왔던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료실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겨자실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은 그때 예수님 시대에만 나타난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내 병이 날 걸 믿고 내 가정이 회복될 걸 믿고 내 자녀가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영생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구원 에세겔서 37장 9절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그리고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며 여러분 에세겔 골짜기에는 뼈다구들이 다 척척척 소리가 나면서 모여서 사람 모양으로 골격이 형성이더니 그 뼈와 뼈끼리 인대가 생겨서 그 뼈가 붓게 되고 또한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또한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가죽이 덮였습니까 이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그때에 에세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에 대해 들어가라 그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 사랑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질받았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그 사실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방에 있는 생기가 사방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그 능력이 그에게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를 받고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진료를 하는데 한 분이 며칠 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둑 처분이 누군가 어뜻 본 건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딱 보니까 아 이 앞에서 구두 수선하면서 열쇠 수리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 병원에 오고 했던 환자분이에요 얼마나 키고리 장대하고 얼마나 건강한 분인지 모른데 아니 이분이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얼굴은 머리는 다 빠져버렸어 항암치료 최장한 말기로만 온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 음식도 못 먹어요 그래서 딸이 데리고 왔어 정말 그분이 저의 손을 꼭 잡더니 내 손을 꽉 잡고 말은 안 하시지만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눈치야 그렇게 해서 뭐 영양수액제 우선 식사를 못하니까 영양수제를 이제 처음 마치시고 그 이틀 후에 또 왔어요 조금 낫습니까 네 밥맛이 조금 돌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영양수액제를 한 번 더 맞으십시다 몇 번 더 맞으세요 그래야 이게 좀 기운이 생겨나고 또 면역 기능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영양수액제를 놓고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그 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참 어려운 위경 속에 있는데 이거 뭐 이제 사시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영양수액제를 좀 맞으면서 제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 오늘 제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저 고향시로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가서 정말 잘 돌봐드리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환자를 보는데 어뜻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역사하느냐 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예수란 옛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나는 이제 볼 날이 이제는 몇 초도 안 남았어 몇 분도 안 남았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나 이 말씀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마지막 복음이야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그 링겔 맞는 그곳의 회복실에 가까바더니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봤더니 벌써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두 딸과 함께 탈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톱 뛰쳐나갔어요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막 탈라고 하셨어요 잠깐만 계시고 먼저 내려가십시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왜 원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휠체어를 저를 좀 세우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선생님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이 저와 여러분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당장 영접하세요 마음이 급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막 눈물을 팍 쏟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사자와 같이 변하다니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흔들려요 내가 또 한 번 예언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딸이 또 그냥 막 엉엉 소리를 내면서 옆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자심이 나타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그냥 옆에 딸들이 다 울고 옆에 사람은 저도 눈물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그분이 이제는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얼굴이 확 기적입니다 기적 딸은 눈물을 쭉 흘리고 저는 가지고 있던 복음 책자를 그 딸에게 전해주면서 여기 좀 읽어주세요 집에 가면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자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영혼에 처한 여러분의 마음이 처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연약하고 역경과 권한과 가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내 경제가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뼈가 흩어져 있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여 이르기를 사방에 있는 뼈와 뼈가 맞을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그 뼈와 뼈가 맞아서 인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사방에 있는 생기가 그에게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심 바로 구원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임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정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임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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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